오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71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루파벨과 예수하와 느에미야와 스라야와 루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흠과 비아나와 비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앗 모압 자손 곧 예수하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삽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에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들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너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라 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들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너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넬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7명이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롬과 아들과 달문과 아쿱과 하디다와 소배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쿱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떼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하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읏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은임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르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할라 자손과 다르건 자손과 기떼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들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누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에 합계가 42,360명이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오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오 말이 736이오 노세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낙이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흩어져서 각자의 방법대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성전의 터로 돌아온 명단을 이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굉장히 길고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대체 성경에 이 명단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를 중심으로 말씀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들은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1절은 바벨론 왕 너부간네살에게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주변 상황을 보고 고려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고려 대상에 꼭 포함되는 것이 의식주인데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그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사는가를 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를 고려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할 만큼 고향과 굉장히 먼 곳에서 또 모이지도 못하고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문화 속에서 누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억압되어서 살아가기도 했고 또 어떤이는 바벨론의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로 잘 모이지 못한지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모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공동체성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나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가 지날 동안 2년은커녕 한 세대가 지날 동안 부모의 신앙은 없어지고 자녀의 신앙만 남아있을 그 기간 동안 흩어져서 모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커녕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문서를 배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복잡한 선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삶, 원래 살던 대로 의식주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지금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렇게 길게 적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백성들의 명단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고 결단하여서 먼 길을 걸어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들을 설명할 때에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는 누구누구의 자손, 누구누구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3절부터 58절까지 선조들의 이름을 언급하여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자들의 소속을 확실히 언급합니다 이는 돌아온 수많은 백성들이 각각 개개인의 믿음과 선택은 어찌 됐든 그들은 모두 선조들에게 속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어떠한 한 사람이 모세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의 믿음의 수준과 삶의 고백이 모세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모세와 다르고 또 그가 겪은 삶이 모세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가 모세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막 바벨론에서 흩어져 있다가 포로로 돌아온,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개인 개인의 수준은 서로 너무나 달랐을 것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고 또 하나님 중심의 생각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이 만연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어려웠던 시기에서 인도하여 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풍요로움을 제공해주는 바벨론의 우상들에 대한 신앙이 여전히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들을 각각의 삶,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주목하기보다 그들의 조상을 언급하며 누구누구의 자손이라 명하여 이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너는 바로스의 자손이다 너는 사케의 자손이다 너는 스바다의 자손이다라면서 그 자손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가 되게 합니다 현재의 다양한 모습과 더불어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 이 돌아온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하는가 하는 분열을 넘어서 다시 모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들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갈 사람들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들은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68절에서 다시 되돌아온 족장들이 선 곳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터만 남은 성전 앞이었습니다 이토록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모읍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의 삶과 같은 안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상황과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너무나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눈앞에는 성벽이 무너진 폐허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공허함이었고 머릿속은 여전히 포로의 경험으로 바벨론 문화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리라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모였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공허와 폐허와 같은 우리 세상 속에서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를 경애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에 어두움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CCM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해 드리리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우리 눈앞에 산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빠진다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조건과 여건이 나빠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표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넘어져서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궁유리 여기사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고백이 주님의 작은 손과 발이 되어 진정 세상에 빛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김진웅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어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 있는 것과 같고 큰 세상을 홀로 상대하고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처할 때에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피부로 느끼며 삶이 변화되는 결단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손과 자손과 그 자손을 따라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됨을 기억하여 그들에 대한 기도가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욱 갈등이 심해지는 우리의 세대와 상황 속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